사업단에 간판이 설치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등을 달 거에요.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. 사무실 이제 마지막 단계 있습니다. 간판도 붙였고요. 선반을 사왔어요. 조립식이랍니다. 조립이 좀 복잡해 보이네. 저기 초면 사왔어요. 조명 이쪽은 회식 칸막이 똘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뻥 뚫렸고요. 우리 어디블렉이 운전하고 있습니다. 석고 모두를 다 뺏고 멋지다 보이네. 소파를 가리는 책장이 생겼네요. 이렇게 소파가 있습니다. 이쁘네요. 지금 아름다운 배치를 위해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편안한 배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아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짐들을 도시숲 창고로 옮길 예정입니다. 사무실에서 나온 짐들인데요. 네. 아직 뭐 유의자들은 삐깍거리 하지 마실 수는 있어요. 네. 네. 이 짐들을 열어볼 예정입니다. 이거 잘 모르고 이런 지방을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골고루 지금 회의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. 아 여기 지금 뭐 작업이 많이 진행 됐습니다. 터틀을 발라 가지고 벽을 말끔하게 하고 있네요. 혼자 하시는데 솜씨가 좋아요. 이 건물 전체 관리를 담당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이 아주 뭐 솜씨가 좋아요. 잘 하셨네요. 이제 벤티치를 싹 가면 되겠네요. 여기 바닥에 에코구요. 천장도 마무리하고 전등을 충분히 하려나. 여기가 회의실이 될 겁니다. 아 고생이 많으세요. 아주 솜씨가 좋으세요. 재미있어 갖고 오세요. 네 손을 잡아주는eed. 저가 너무 좋으세요. 아 네 손을 잡고 오세요. 네 손을 잡고 오세요. 안zneе 줄 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